아 상봉의 아군 무인 정찰기단 에이더 탐비를 캐시 아 쓰이벡 어디 있는거지? 아 여기 숨어있네 한명은 1층에 숨어있네 건물에서 기어나오는거 조심해 그게 심탐 안찍혀 여기요 건물 내부에 아직 남아있어 조심해 형 내 뒤통수 조심 지노랑 싸우고 있는 애랑 다른 애 엎드려 너희들을 확인했다 핑종 핑종 보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청 취소하라 이동한다 노 노 못하겠다 못하겠다 어 아쓰 오케 잡으심쓰 브리핑해 죽을때까지 유에비해 오케 생매원장 이 안죽네 한명은 바로 니 밑에 있어 다시 왼쪽으로 말하네 1대1 1대1대1이네 오케이 너 바로 아레이스 괜찮아 아 싸울것 같아 둘이 곧 만난다 아 아 아 ㅈ됐다 빨리 이동하네 이렇게 아 이거 개꿀이야 너 만나지 오케이 너한테 너무 유리해 안 돼 침착해 억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나이스 와 저새끼 진짜 하하하하 나는 실수로 떨어졌는데 아 나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기겁했는데 나는 낙하산 안 펴질줄 알고 아 뺐구나 난 이 머리 이어졌어 아 그니까 나는 그냥 끝난줄 알았는데 쟤가 존나 못쌌어 아.. 내 심장이 다 쫄린다. 아 나 손 떨려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.. 방금 시기만.. 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손 너무 떨린다. 이 맛이지.